공평호 다시 한번 가난했던 시절을 살았던 부모를 생각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침에 본 기사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살아가는 일입니다 2월 10일자 조선일보는 임원 월급 30% 반납 전직원 무급효과라는 그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2019년부터 공급과잉 그리고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일로선 축소 마침내 우한 폐렴이 덮치면서 수요가 급감하게 되고 그렇게 항공업계가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제주항공은 비상체제를 넘어서 위기경영체제로 들어서게 됐다 그런 기사가 오늘 났습니다 제주항공은 그동안 고속성장을 해왔습니다 저비용항공사의 1위 업체로서 그러나 이번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영지를 비롯한 분들은 대개 30% 정도 월급을 반납하고 전직원들이 무급효과 제도를 실시할 정도로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이 한 15%를 차지하게 되는데 3월 1일부터 중국 본토 노선 12개 운항을 모두 중단하기로 한 것이 아마 결정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준 요인입니다 2019년 1분기만 하더라도 제주항공의 성적표는 참 좋았습니다 2005년도의 창사 이래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7.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8% 순이익은 1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69억으로 대한항공 다음으로 국내 항공사에서 많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전망이 아주 밝았습니다 2019년 1분기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배분한 중국 운수권에서 제주항공은 9개 노선 주 35회를 운항할 수 있는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4개 노선 주 14회를 배분받은 대한항공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2017년 8월 21일자 조선일보는 창사 10년 만에 60배의 고성장을 달성한 제주항공의 고공행진을 극찬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7년도 8월 21일 2019년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청명한 하늘처럼 밝았지만 이번에 우한 벼렘이 덮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앞니를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힘들죠 위기란 언제든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아슬아슬한 그런 상태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사회를 보는 눈입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일이나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일이나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는 반드시 리스크 위험을 가져옵니다 변화와 항상 동행하는 자가 리스크이고 위험입니다 따라서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망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손익 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항상 아슬아슬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그런 경제 주체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극률이 여기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라 일을 하는 정치가나 관료들도 자연스럽게 시장 신화적인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고 점진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고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고 그리고 현장의 주체들을 억압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정책이 나오려면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항상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해하는 마음과 극률이 여기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항상 고압적이고 항상 반기업적이고 항상 반신앙적이고 항상 억압적이고 항상 강압적인 그런 정책과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위험 리스크를 않고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상당히 많죠 감독이나 그런 대본을 쓴 작가들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시장관과 그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영상물에 깊게 배여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런 저희와 의도를 아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러나 실제 모습은 가끔은 돈을 쌓아놓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가끔은 그러나 대부분은 생업의 현장에서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슬아슬 위태위태한 것이 사실이죠 앞에 소개한 제주항공처럼 탄탄한데 싸도 상황이 급변하면서 비상경영이 아니고 위기경영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내몰린 것이 그게 바로 삶이자 경영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간에 리스크를 안고 위험을 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존중받을 자격이 열심히 해서 세금 내고 성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존중받을 자격인 거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을 존중한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한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멋진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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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